한 명은 러시오 다섯 명까지 디바하려고 어디 봐요? 다 디바 다 디바 괜찮아 보여주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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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안 보여주는 거 어떻게 하는 건데요? 그냥 화면에 그냥 정면에 안 보이면 돼 여보세요 정면에 있으면 안 된다고요 아 예예예 창문으로 달려가면 어떡해 처음에 가속으로 빠르게 들어가 버려요 그냥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귀여우미지 귀여우미 아니 근데 귀여웠어 순수해서 그래 순수해서 게임을 제가 그렇게 분석적으로 하진 않아서 귀여웠어 귀여웠어요 난사 총소리로 다 알았겠다 총소리 듣지마 총소리 내지마 총소리 내지마 벵쯔님 총소리 내지마 총소리 내지 말래 멍청아 갈대 도착하진 마 뒤로도 가고 그래 요놈 4 3 1 1 갑시다 윙옙! 야 uc0 개무섭네 하하하 야 가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저 거침 들어갔을 thankful 리퍼 이어 뒤에 종혜 리퍼 있어 어어 어 야무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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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쟤? 어 뭐야 뭐야 리퍼 자살한건가 저거? 아냐아냐 깝가야 민가야 아아 어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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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개이득 잘하고있어 개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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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찼쓰면 그냥 궁핵 써버려 그냥 한명 오케오케오케 아 근데 나는 궁이 저거여가지고 좋아좋아좋아 우와아 어디서 어디서 야야야 죽여 죽여 나이스 나이스 죽여 그냥 야 때려버려 그냥 때려버려 오케오케오케오케 우와아 궁찼어? 어 야 점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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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좋아 개이득 개이득 어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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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때리면서 계속 궁 채워야겠다 자 가자 그렇지 아 궁 없지만 갈수있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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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나 70%인데 어 일단 인사함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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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단 인사함면서 애들좀 만져주면 금방 이렇게 교감되면서 궁차 3080%요 교감되면서 들어가요어어어 야 잠깐 위도우다 위도우 오른쪽에 무시해 그냥 생카생카생카생카생카생카생카생카생 끝 와 나 싸우느라 몰랐네 와아 야 이거 하이라이트감이다 하이라이트감 랭게임에 랭게임에 오디바 전략 야 경쟁전에 이거는 통한다라는거는 이게 지금 상대하고 랩차이보세요 여러분들 별이 저기는 레벨 126, 118인데 저거 90대가 두명인데 이걸 그냥 얘네들 실패하고 우린 대성공 어 그렇지 대박이다 크아 싹쓸이했다 디렉다 와아 아 로스트는 찍어줘 걸그룹전략 걸그룹전략 어 좋은데? 어 걸그룹전략 좋은데? 그래 하나무라에서 저게 되게 유효하다니까 디바 어 맞아 하나무라에서 진짜 이게 장난 아니야 그러네 꿀전략